찾았어? 어, 이리네. 보석이 아니잖아. 김남준. 이 새끼가 우릴 속였어. 할아버지. 어? 권아. 저도 할아버지나 같은 그림 그릴래요. 그래. 어? 이게 뭐지? 내 색연필이랑 내 그림은 어디에 있지? 우와, 목걸이 이쁘다. 자. 왜 할아버지 집에서 잘못 가지고 왔나봐요. 왜 할아버지 수술 끝나면 다시 갖다 드릴래요. 참게 우리 건이. 거기서 못하는 편을 도와줄게. 여기, 여기가 어디. 왜 이렇게 귀국이. 다진마다.